문화재청이 정선 쥐라기 여감과 화암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습니다. 정선 조양강변에 분포하는 쥐라기 여감은 암석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고 보존 상태도 좋아 쥐라기 시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됐습니다. 화암동굴은 종유석과 곡석 등이 잘 발달해 있고 석화는 모양과 색이 독특해 학술적이나 자연유산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.